2번 홀드 선수들이 생각한 것보다 캐리가 좀 짧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오르막을 조금 더 여유있게 봐줘야 하는 홀입니다 지금까지 94미터 방향은 좋아보이는데요 오 굿샷! 봤어? 오우! 이야 백스핀이 걸려서 이게 샷이그를 될 뻔했습니다 네 굿샷 와 딘이 엄지로 화답하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와 아쉽다 이거 들어갔으면 정말 완벽한 점만 마무리였을텐데 남은 버디펫도 브레이크도 쉽고 충분히 또 버디로 마무리할 수는 좋은 기회예요 그렇습니다 박성현 선수 오늘 정말 좋은 샷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민지를 아쉽게 8번 홀에 8호 맞췄어요 박민지를 Dod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